다른 애를 잡아서 그냥 옷 갈아입을걸 아이씨 슈퍼 바이올메이커 슈프! 응? 어? 안돼! 안돼! 아, 안돼! 아이씨 앗! 아, 아이씨 안돼 x3 아, 저거 저거 아니죠 x2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저건 타이틀이기 때문에 타이틀이라서 그래요 돈을 벌러 갑시다 대롱대롱 그네 크레인 좋아, 가보자 그네 크레인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가볼까 가! 오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야 어우 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야 나는 어떻게 잡냐? 나는, 나는 안 잡나? 어떻게 쓰는 거야 저거 저기 쟤네들 왜 이렇게 많아? 쟤네들 쟤네들 겁나 많아 아, 아우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오케이 아아아 내가, 내가 조종할 수 있나 봐 여기서, 내려 아아 아냐 나, 날 따라다니나 얘네가? 잡고선 그렇지 이렇게 더, 이 정도 약간 이 정도 아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worried 아, 야야야야야야야 다행이다 아, 얘네가 날 따라다니는구나 잡아 잡고 내가 약간 이쪽에 가있어 어 이쪽에 가있어, 어 여기, 여기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얘네들이 날 따라다니네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최대한 끝에 가있어 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아, 얘네가 연결 연결 그렇지, 연결 연결 해서 잡아 x2 잡아 x2 야, 얘 잡아 그렇지, 잡았어 x3 아, 야야 잡아 x3 잡아 x3 잡아 x3 야, 잡아봐봐 잡아, 그렇지 이쪽으로 x2 끝으로 x2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넥 그레인을 머리 잘 썼다 대단하네, 진짜 이건 어떻게 하지? 아, 파워 버튼을 일단 준 다음 해서 잡아서 잠아, 아직 기다려 x2 기다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지금 x2 잡았어 x3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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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끌고 와 끌고 와 x2 놔 x3 야 놔 x3 놔 x3 야 놔 x3 놔 x3 아이씨 다시 지금 간 다음 잡아 x2 잡아, 잡아서 이쪽으로 쭉 끌고 와 쭉 끌고 와 쭉 끌고 와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놔 그렇지 아, 안 돼 x2 이 정도 x2 이 정도에다 놔야 돼 그렇지, 됐어 x3 오케이, 아 어, 내가 마리오가 있는 곳이야 와,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저기 태워야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죠? 잡아서 여기다 태우자 태워 그렇지, 태웠고 자, 내려와 아, 야 x2 야, 이거 생각을 못했네 와아아 와아아아 이게 진짜 마지막 함정이 있네 와, 함정이 있었어 아, 굉장히 귀찮은 스테이지네 이거 그네크레인 네 아, 굉장히 귀찮은 스테이지에요 자, 벗어둘 자, 벗어둘 그렇지 제발, 아잇 제발 아, 야 x3 제발 x3 야, 들어가 x3 들어가, 안 먹어 아, 여기 어렵네, 여기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네 아잇, 안 돼 아잇, 안 돼 안 돼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지금? 그렇지 그렇지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끝내야 한 번에 한 번에 끈 x4 한 번에 딱 끝내야 돼 아,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아이씨 이럼 골치 아파지는데 이럼 골치 아파지죠 왔어? 왔으, 왔으 오케이 오케이 깔끔 하잇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집중해서 어, 쉽지 않아 잘 만들었어, 게임을 이거 뭐 스트리밍도 깨면은 이제 유저들이 하는 것도 쩍쩍 해드릴게요 이게 아마 미션이 뜬다는데 어, 서건 2층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구만 돈이 더 필요해요 알았어, 저 금방 갔다 올게 아, 100원짜리 좀 나중에 하자 저 어려운 거 하자 끝까지 도망쳐라 부페버섯 200원짜리 이걸로 돈 벌자 히트맨 이미 했습니다 네 오, 야야야 이거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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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공포 스테이지야 어우야야 야야야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느낌 아, 야야 자, 우와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애 밟으면 안 되나? 죽겠죠 오, 야야 음악 봐라 이거 끝까지는 도망쳐라 부페버섯이 이거구나 어 어, 오케이 나이스 x2 오케이 금메달 먹었다 야, 어우야 진짜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아, 안 돼! 와이씨 야, 진짜 쟤 완전 금메 빡치네 쟤? 야, 참 아, 탐욕 탐욕에 기웃기웃 아, 탐욕을 부리면 안 돼 어 어렵네 나 이런 스테이지에 약한 것 같애 압박감 있는 스테이지 뒤에서 원래 내가 강제 이동하는 스테이지를 잘 못 해요 욕심을 버려 욕심을 욕심을 버립시다 알려 기날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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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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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어 어어, 아야, 야, 야 진짜! 와, 아아 우와, 너무 너무 빡치잖아 야 아, 세이브도 안 주네 진짜 아, 중간에 세이브가 안 되네 어 세입을 안 주네 아, 버섯이 생각보다 빨라요 obvious estrutural 기다려 기다려 안돼, 아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렸어 너무 빨렸어, 아 너무 빨렸어x3 너무 빨렸어most 너무 빨렸어 너무 빨렸어 어, 빨리 왔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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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거기서 욕심을 냈으면 죽었겠죠? 와, 빡섰다 진짜 점회분 다시는 안 한다 오케이 어? 아, 뭐야 되게 조그맣게 아니, 갈수록 돈은 더 많이 내는데 저건 더 작아지냐 서관 2층을 완성했어요 어, 서관 발사대 서관이 있고 일단 서관 발사대부터 해볼까? 발사대가 뭐지? 제가 탐낭변 안 하는 구만 전쟁 도구도 만드는구나 역시 피치 공주의 명령 아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성을 크게 짓고 있는데 근데 저쪽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방지 보자 자 어, 난이도 높은 것도 진짜 많네 오 대시로 온오프 스위치 300원짜리 300원짜리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까? 어, 300원짜리 얼마나 어려웠나 보자 300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자 40원 300원짜리 30원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im 그 그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아 뭐야 뭐, 내가 뭐 해주는 거야? 타임업? 아아 타임이.. 허, 시간이 아, 시간이 시간이 없구나 몇 초 안 돼 아, 아, 7초 와, 여기까지 7초인데? 와, 노래가 굉장히 급박하네 이게 어렵네, 그래서 그래서 난이도가 4개구나 나와 도로 와아.. 와, 대박 마지막에 뭔가 했네 와아 3000원 꽂겠다 와 잘했죠? 어, 돈 벌기 쉽네 갈 때마다 300원 주나? 서관 입구도 같이 만들 수 있나? 아, 이거 뭐야. 같이 동시에가 안되네 어, 오른쪽이 뭐야 어, 이거 뭐야 파워블럭을 쿵쿵 두드려서 시끄럽게 하면 졸고 있는 작업원들 확 깰 거에요 파워블럭 잔뜩 있는 여기가 딱 좋겠네요 9마리를 뭐 잡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처크리에만 돈을 주는구나 가시돌이를 모두 9마리 쓰러트리고 클리어 어, 시간 없어 48초 48초 아! 이게 뭐야, 야 이게 뭐 어, 어쩌라 어쩌라는 건데, 와 아오야, 와 이거 말야 야, 어렵네 야, 이거 어렵네 와, 쉽지 않네 계속 쳐야 되는구나 자, 가자 x3 들어가 임마 x3 이 자식아! 들어가! 들어가 임마 x3 들어가 x3 제발 호이차 내려가 오케이 호이차 알았지 아, 이런 식으로 어어어 오우 오우 와, 되게 분위기가 막 혼란스러워서 어렵게 느껴졌어 산만 했어 아, 꼴락 22원이야 아, 인건비 안 나오게 하, 아아, 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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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네 너네 아무리 봐도 안점모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 동시에 되는구나 저거 아, 동시에 되네 나이스 아, 지하암석지대에서 여기 좋아, 갖고 올게 여기 또 뭘 만드는구나 이쪽에다가 돌덩이를 들고 클리어 부패버섯이래 돌이 어딨지? 저 돌인가? 저 반짝이는 돌인가? 이리저리 고생하는 마리오 돌이 어딨냐? 오, 깜짝이 오 요시 아하,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돌 하나 쏙 빼갖고 와야겠구나 오케이 어 좋아좋아 요시로 돌 하나 훔쳐와야 될 것 같은데 돌이 나중에 나오겠죠? 어 뭐야 아직 안 돼 맨 마지막에 일로 가야 돼 맨 마지막에 일로 가고 돌 하나 쌤쳐와야 되겠는데 저건 어떻게 먹지? 저것도 먹는 방법이 있을 건데 분명히 저게 저게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저러니까 저기다 갖다 놓고 어, 야 시간이 없어 지금 큰일 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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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야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야야야야 여기 있다 그렇지 이렇게 아이고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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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시타고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야이야! OK! 이거 빵 초 x5 빵 초 와 ㅋㅋㅋ 어, 빵 초 와어 와아 야앜, 빵 초 야아 이제 마지막까지 침착했죠 어, 어렵다 아아 아.. 돌덩이 고맙습니다 좋아 만들어 볼게요 뭐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뭐야 동상이야? 아 뭐야 보석 동상? 어우 나 돈 모아야 되는데 큰일났다 돌덩이를 가져줘서 군박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귀여워라 또 다른 일입니다 이걸 봐주세요 고양이 말이오 돌덩이 나르기 아 이거 돈 겁나 안주는 거 아냐 소장님이 고집하시는 돌덩이를 또 가져다 주실래요? 아 이거 군박 만들라고 저딴 거 만들라고 저거 우상화 정책에 내게 이용당했네 또 또 우상화 정책에 이용당했어 또 아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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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인가? 아, 이돌인가 본데 이돌인가? 아, 이돌인가 본데 하잇 이거 들면 느려지거든 하! 야! 아이고, 아이고 가만있어, 아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큰일 났다 고양이 마리오로 자, 쭛쭛쭛쭛 가져갑시다 자, 이 써봐 와, 저건 뭐지? 이건 뭐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어이고, 어이고 아, 이렇게 온 거구나 아, 일단 빨리 가자 돈, 돈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아이고, 아 진짜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어이차 야야야야 아, 아, 이런 아, 뭐야 너 아 아, 빨리빨리빨리 신경 쓰지 아, 빨리빨리빨리 신경 쓰지 뭐야 저건 또 아, 이거 막아주네 대박인데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이걸 저거 들고 클리어하면 되는데 앗 그냥 클리어 하자 이거 아, 이거 돈 바라지나야 아, 던져 놓고서 올라가서 하면 되는구나 아, 던져서 아, 30코인 저거 너무 아쉽다 대.. 어 대포 발바닥 위치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 그랬으면 저거 뒤에 거 다 부숴을건데 내가 모르고 저걸 부숴 버렸네 이번엔 뭐 만들려고 뭐야, 아, 그 잉어 와우, 저쪽에 완성 어우, 발사대 저 발사대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와우, 문 오케이, 굿 적 우상화 정책에 또 당해버렸네 적의 동상을 왜 자꾸 적의 동상을 나는 안 하고 야, 나는 안 귀엽냐? 징그럽죠 어 강 밑바닥에서 돌덩이 나르기 아, 돌덩이를 이제 강 밑바닥에서 날려야 되네 으흐흐 이거 쿠퍼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협자 아니야, 이거 스파이 같은데 와 x6 어, 야 x1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오오 어우 야, 뭐야 와아 이거 망치가 여기까지 온다고? 와아, 이거 어렵네 저 분매량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잠깐만, 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올라갔다 갈까요 한 번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마리온 항상 이런 걸 숨겨놓죠 아, 쟨, 쟤네 너무 싫어 어, 사는 거 없어? 어 어이차, 어이차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동전 많이 주네 여기 점프 후이차 후잇, 후이차 오우, 야,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아아 야야야, 큰일 날 뻔 칼 어, 막 이래 야, 너무한데 이거 아, 무서운데 살벌하다, 아 이거 막아지지 않을까 이걸로? 아, 물속에서 이제 포탄도 느리게 나는 구나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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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차례차례 했어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아,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아, 오케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 잠깐 놨다가 그 안 되고선 다시 잡아준 다음에 뒤에서 되는 게 어딨어 아, 10개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저 이거 완전 적 적 우산은 너무 타입이니? 아니, 저 거북이를 만들었네 돌둥이를 구전시느라 수저 마.. 이번엔 엉금엉금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귀여워라 일을 다 마쳤네요 잠이나 더 자야죠 이게 스파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어, 이거 뭐냐? 어, 어, 뭐냐? 아, 젊은이에요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내일을 도와준다면 저기 토관 위에 있는 바위를 지어주지 어, 빗발치는 버블을 무찔러라 오, 좋아 쿠파나쁜놈이 그래 너 쿠파 버블을 7마리 이상 쓰러트리고 클리어 어, 이거 옆에 지나가는 거 뭐냐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렇게 해도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와우 오, 큰일 날 뻔 머리로 박아야 되는구나 탐툭 빼기로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깔끔하네 아, 시간이 없구나 1억! 아, 1억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적었구나 별 하나짜리 있는 게 이유가 있었어 아, 이 옆에 벽도 치워주고 그러는구나 바위를 지워주지 앞날 창창한 젊은이의 악기를 박는 방해꾼이야 세상에 사라져라 쓱싹쓱싹 어우, 아니, 아저씨 샹크스 머리가 머리가 샹크스 괜찮아 이 시대에 두고 왔다 악골까닥 잘 가시게 해놔 샹크스 아니, 아니 아니 아, 다행이다 살았어 어, 다행이네 여기 들어가면 뭐지? 오, 이 밑으로 왔네 우와, 이거 뭐야 어, 이거 좀 빠른데? 오 아, 아이고 아유 아유, 오케이 다리 허리 어깨 아이고 관절이 다 무너진다 아유 하유, 아이 안녕하세요 아, 제 혹시 제 오래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우, 딱 하지정맥류가 발달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들어주신다면 좋은 것을 만들어 드릴게요 블록이 만드는 길 아, 블록을 보냈으니까 힘을 합쳐서 전체를 둘러보고 와주세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도 일해야 돼 오, 야 음악 겁나 좋다 와아, 이거지 와아, 음악 진짜 세련됐다 와우 이거 신나는 것 같아 어, 이거 신난다 이 스테이지 어, 이거지 저 노란색 파이프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빨개 벗긴 것 봐 아, 주세요 안 돼 아, 야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 거지? 아, 이렇게 놓는 건가? 아, 그렇지 아아이차 돈은 무조건 먹어야죠 돈은 언제나 환영이야 아이차 허이차 오호 아, 이거 이게 이게 어디 마리오예요? 이거 너무 좋.. 색깔도 좋고 되게 음악도 좋고 좋다 이게 어디용 마리오야? 이 게임은 3D 월드 마리오? 어, 어느 용으로 나왔어요? 게임기용은 게임기는 어느 게임기로 원래 나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럼 좋은 것을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자 랄라 기저걸 랄라 닌텐도? 위.. 아, 위유에서 나왔구나 오오, 나이스 물음표 상자 하나 생겼다 뭐지? 어딘가에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찾아보세요 어, 아우 다시 한번 제 의리를 들어주실래요? 좋은 것도 만들어 드릴게요 앞이 깜깜 어두운 지하도 아, 4개씩 주는구나 아, 이거는 슈마 3D 월드 닌텐도 3DS에 나오는구나 어, 아우 야 진짜 어렵겠다 야, 마리온 진짜 아이디어가 넘친다 어, 어어 어어 공포보소 어? 길이 없어? 어, 어 어어 어어 야이C 파란 깜짝 놀라게 하네 저거 어, 야 이거 공포 공포심보소 공포심보소 그게 잘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이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보고 봅시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독, 독버섯이야? 1억 x2 아, 거기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빨리 올라가야 돼 아, 이게 계속 돼야 되는구나 저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네 뭔가 보너스 같은 게 있어 어이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아, 키가 모자라 아, 키가 클 때만 먹을 수 있어 어어어, 역시 깜짝이야 어어, 역시 깜짝이야 어, 뭐지 띵동은 뭐냐 뭐지 어어, 뭐야 뭔데, 어 뭔데 방금 뭐였는데 호이차 아, 숨겨진 게 많이 있어 보이는데 깨, 깨자 아, 맞는 길이란 뜻이구나 3DS는 3D 랜드고 위우는 3D 월드예요 아 여기 나오는 건 3 월드구요 아, 그렇구나 위우 용이구나 어디다 뭐 보너스, 그렇지 좋아 돈이나 팍팍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것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자, 엄청 만듭니다 어딘가요 투명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찾아보세요 힌트는 빨간 꽃입니다 아, 투명 블록 돈 겁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 의뢰입니다 부탁해 들어주시면 특별한 옷, 옷이다 옷 옷, 옷 가자 옷 가자 쿵쿵 탑 너머로 우리가 살집을 쿵쿵에게 뺏겼어요 아, 한번 상황 좀 봐주시고 오십시오 부동산 좀 어어 옷을, 옷을 드디어 바꿔 입는 건가? 그래, 옷 좀 바꿔 입을 때 됐어 우리 헤잇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놈디 이럴 줄 알았다 후앗 이제 이럴 거 같았다 아, 어렵네 이거 어어, 어렵다 여기 어렵다 아이씨 두렵다, 왠지 어어, 야아 이거 타이밍 욕심, 아! 욕심 x3 야, 욕심 탐욕 탐욕 욕심 제발 제발 하지마 하지마, 이 게임은 항상 마리온은 항상 탐욕을 아아 풍풍이 무서운데? 아아 오케이 밑에 가면 저 고가 떨어지는 블록일 거야, 그죠? 아무래도 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저거 기다려 자, 어어어어 되게 오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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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면 가서 툭툭 기다려 기다리고 바로 이동 이동,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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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거 유도해 가지고 먹는 거구나 어 어어, 아, 저거 유도해서 먹는 거구나 먹고 싶다, 어 야야야, 아야 이거를 와 와, 사람 미친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니, 이거 어, 어려움이 난이도 세 개짜리인 이유가 있구나 잠시만, 잠시만 욕심냈다 어, 조심 좀 내야지 아, 야이C 네 어, 안 돼 안 돼 아, 완전 실수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네, 벽 뛰기 했으면 된데 벽 뛰기 했으면 된 건데 수 Bij을 야,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워 와 아아 아아 허이차! 와아아아 야아, 마지막까지도 죽을 뻔했다 진짜 아니, 맨 앞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야호우! 겁나 귀엽네 네, 사이드 쪽에 딱 붙어 있어야 되네 아, 바츠군 처치입니다 아, 마리오가 입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가 입는 거다 내 아바타가? 네모, 네모! 빨간 꽃, 빨간 꽃을 찾자 빨간 꽃을 찾자 한 번 더 도와주지 않겠나 만약 도와주면 저 길을 가로막는 바위를 쥐어주지 가시돌이 버스터즈 가시돌이 15마리 이상 쓰러쓰고 클리어 여긴 쉬운.. 얘네는 되게 빨리 끝나는 스테이지니까 가시돌이 15마리 이상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 지금 쟤 건물 짓는 시간이야 야, 이걸 야, 이걸 어떻게 잡아? 야, 이걸 어떻게.. 아, 얘를 밀어버려.. 쓸어버려야 되나? 와 환정하네 이걸로 어떻게 잡냐 쿵쿵이로 떨어트리는 것 같으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저건 어떻게 먹지 아, 저 10원짜리 먹고 싶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가자, 야 엄한 짓 하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저 날, 날 탐욕에 이르게 할 10개짜리 2개가 있었지만 먹지 않겠어 응, 돌아갈 때 저.. 돌에 올라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꼬랑이 27개 아이씨 아, 그래 정말 잘 해줬네 이 바위를 지어주지 아무날 창창한 젊은이들의 악기를 막는 방해꾼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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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샹키스 버리자 샹키스 미래에서 죽어오겠네 어, 까닭 잘 가게나 벽 하하 이번이 마지막 의뢰야 도와준다면 특별한 옷을 선물하지 아, 옷은 나중에 일단 오른쪽에 한번 가볼까 워우, 나이스 10개 오, 여기 빨간꽃 아, 여깄다 워 투명 블록 오르기 오르기 대박이겠는데 돈 좀 많이 줘라 어, 그렇지 와 와, 오오오 오오, 10개 어, 개구리? 개굴? 너 성을 짓고 있구나, 구리 근데 왠지 주변이 허전하다리 내 은혜를 들어주면 땅에 꽃이 많이 피게 해주겠다리 어, 이거 다 아직 본 적 없는 내 각신임을 찾고 있다리 술렁이는 물결 그렇다면 아마 여기에 있다는 소리 야, 라인 보소 너 여기에 내 천생연본 있는지 살펴보고 와주라리 아직 본 적 없는 내 각신임을 찾고 있다리 술렁이는 물결 그렇다면 아마 여기 있다는 소리 너 여기에 내 천생연본 있는지 살펴주고 와주라리 야, 이거 야 하이차! 라임 좋은데 그만하리 어, 와 이거 어렵다 어렵네 어어, 아 아, 졸쳤을 때만 잠깐 볼 수 있구나 야, 이거 졸쳤을 때만 잠깐 볼 수 있네 아, 야 진짜 와, 이거 압박감 쩐다 야, 압박감 쩐다 역시 대끼 비트를 쪼개시네요 아흐아 로미드 깨는데 의의를 주자 깨는데 야, 폭죽증 그만 터뜨려 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란 말이야 그러다 굴러가는 수가 있어 어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아, 주변을 좀 보여주는구나 아우 야, 이C 아우 야 와 아니, 저거 어떻게 가라고 저거 어디 갈 길이 없는데 일단 체크 포인트를 했으니까 어떻게 가라는 거지? 길이 없는데 하여튼 위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죠? 네 위에 슬쩍 틈, 살짝 틈이 있어 아, 거의 틈이 없는데 어이C, 이거 틈이 거의 없는 건 잘 모르는데 아, 밑에서 쉬다가 위로 가야 되나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건가 보네 아, 이거다 이거다 어, 오케이 x2 오케이 아, 씨, 타이밍 어이C, 타이밍 아아, 야 진짜 이거 너무하네 와, 저거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나? 틈 타이밍을 진짜 봐야 되네 어렵다 오케이 그렇지, 이때, 저때 저때 지나가야 돼, 저때 저 타이밍 저 타임밍 저 타이밍 저 타이밍 어, 지나가 x3 지나가 x2 타이밍 x3 타이밍 x3 타이밍 x3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오, 야 타이밍 x3 야, 타이밍 x3 깨 x2 깨자, 깨는데 의류로 되자 깨는데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얏 x3 얍차하! 야하! 따! 오케이! 와아, 어려웠다 와아 어, 어려운 스테이지였다 깨골 아 아 좋아, 의뢰를 헤르게레꾸라리 그럼 꽃을 피우겠나리 아싸, 춤이 절로 나오는 소리! 툰, 잡 툰, 툰 툭, 툭, 툭 자크 있는데 저거? 야, 저 뭐야 저 자크 뭐야 저거 저, 저 자식 개구리 아닌데 저거? 와, 꽃.. 와, 너무 예뻐졌다 어, 굿 x3 피치 공주님이 다행히 우리를 수청하지 않겠어 자크, 짚어보지 내, 내 의뢰를 또 들어주지 않을래? 멀리 산도 만들어 줄게 어, 숨쉬기 금지 내 천생연분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리 예를 들어 이 강을 숨도 안 쉬고 단번에 헤엄치면 멋지지 않겠나리 우선 네가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고 갈 수 있는지 확인해줘라리 물 속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클리어 보라, 부탁한 다리 별 3개짜린데 물 속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클리어 근데 체형이 루이지 같은데 나오면 안 돼 x2 올라가 좋아 물에서 숨은 쉴 수 있나보네, 그래서 다행히 클리어 물나오면 안 돼 x3 어, 물나오면 안 돼 x2 야, 뭐냐 저거 오케이 x5 어, 다행이다 빨리빨리 간다 x2 저거 먹어야 돼 x4 야 x3 빨리빨리 x3 드가 x5 아아 드가 x3 어, 차, 차파, 차 셔mente, 차파, 차파 차, 파,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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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야, 어어 빨리 빨리 빨리빨리빨리 아냐, 살짝 나오는 게 괜찮은 것 같애 아직.. 아직 저기 조건 괜찮아요 야, 어우 저거 뭐야 저거 아, 저거 뭐냐, 길의 문이야 저거 그렇지, 자식아 죽을라고 그렇지, 열 개짜리 놓칠 수 없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타명을 버리고, 깨는데 집중 x2 와, 이거 대박이래 오케이 아, 법살 마법살 이 자식아 아, 마법살 진짜 짜증나 아, 욕심을 버려 욕심을 와, 욕심버려 욕심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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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x2 야, 뭐야 어디 갔어 주워 야, 이 ***야 야, 깃발래다 어, 깃발 생겼다 어 와, 깃발을 깃발을 버섯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아, 다섯 개만 먹자 아, 열 개 먹을 수 있었는데 와, 깼다 어, 마법사 저런 마법을 버릴 줄 아네요 오케이, 해냈다 아하! 의뢰를 해결했다구레이 그럼 산을 만드겠다리 아싸 흥겨워서 일어서는 소리 디스코로 지퍼가.. 오오, 산이 산이 일어난다 오, 산이 산이 의외로 의외로 봉긋한 기둥이었어 나는 당연히 산.. 그 산 모습일 줄 알았는데 훨씬 멋있어졌는데 이번이 마지막 의미래다리 이번에도 들어주면 너에게 특별한 옷을 선물해 주겠다리 야단법석 받았어 야, 네 개짜리인데? 이건 나중에 하자 아, 이건.. 이건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집중력이 안 돼서 내 생각에는 저건 지금 못 깰 것 같애 4개짜리는 아마 배고파서 집중력이 떨어졌어 슥삭슥삭 4개짜리는 아마 돈을 못 벌었네 그러고 있다가 아, 뭐야 별로가 없네 네, 어서오세요 아, 소.. 보라 피노키오가 블록을 만들어줬대 소장님이 착각하는 바람에 보나 키노피오가 엉뚱한 비행선을 타고 말았어요 우리 소장님은 언제쯤 철이 드실지 겁나 까요, 소장 아, 방금 한 말은 비밀이에요 뒷담하니까 그럼 동관을 계속 지을게요 소장님을 통해서 지시를 내려주세요 겁나 얘네들 서로 착한 애들 같은데 알고 보면 서로 겁나 견제, 견제 쩔어요 아, 천 원이 없네 아, 저 지붕이랑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동관 2층부터 만드는 게 이득이다 1,100원을 모아서 자, 이 정도까지 할까요, 오늘은? 맘마미애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어, 내가 이거 아까 실패했어 내가 이거 갖고 왜 실패했지? 이렇게 쉬운 스테이지를? 지성 dermal 에니는, 가사의 유암 ใν, 가사의 유암 저기 있는 방으로 나오는 걸 보고서 내가 일부러 일부러 맞았죠? 아이씨 이미지 안주시는 아이씨 아이씨 오, 스테이지 빡센데 아이씨 어, 저기 왜 파워 버튼이 있었네 위에 와, 숨겨진 게 진짜 많다 아, 이거 어렵다 여기 어렵네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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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 어렵네 여기 뭐, 뭐 저렇게 어렵냐 저게?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